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정보를 주고 받다 보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이 맞니? 옳으니? 라고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은 무언가를 확인할 때 쓰는 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미나가 맞니? 라는 문장 엠 라미나 파이컥 엠 라미나 파이컥 여기서 이 파이는 맞다, 옳다의 의미인데요 파이컥 이라고요 문장 끝에 쓰면 그것이 맞니? 옳으니? 라고 확인을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보통 라가 있는 문장에서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그 문장 끝에 이 파이컥을 써서 의문문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른 문장, 문장으로서 한번 볼게요 너는 대학생이 맞니? 라고 물어볼 때 엠 라미나 파이컥 엠 라미나 파이컥 자 이번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오빠뻘 당신에게 당신은 의사가 맞나요? 라고 묻는 문장입니다 아잉 라마칫이 파이컥 아잉 라마칫이 파이컥 아잉 라마칫이 파이컥 마지막으로 누나 언니인 당신은 미국사람이 맞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아잉 라마칫이 파이컥 아잉 라마칫이 파이컥 미국이 미니까 미국사람이라고 하면 응어의 미가 되겠죠 아잉 라마칫이 파이컥 아잉 라마칫이 파이컥을 써서 우리가 물어봤을 때 긍정의 대답은요 맞다 라고 해서 파이를 쓰고요 아닌 경우에는 맞지 않다 라고 해서 콩 파이를 쓰는데요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서 대화를 연습해 볼게요 나이가 어린 상대에게 묻는 방법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너는 미나가 맞니? 엠 라미나 파이컥 엠 라미나 파이컥 아니요 저는 마이예요 콩 파이 엠 라마칫이 엠 라마칫이 엠 라마칫이 자 이번에는 너는 중국사람이니? 라고 한번 물어볼 건데요 자 중국은 이제 쫑꼭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는 중국사람이니? 라고 물어보면 엠 랑을 쫑꼭 파이컥 엠 랑을 쫑꼭 파이컥 아니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랑을 쫑꼭 파이컥 엠 랑을 쫑꼭 파이컥 엠 랑이다 오늘 새로운 단어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자 제가 봤을 때 이제 언어는 단어 싸움인 것 같아요 오늘 새로 배운 단어 꼭 암기 하시구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엠 랑이 랑 엠 랑 엠 랑 엠 랑 엠 랑